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령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2만4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애플 에어팟 2대 2분에게 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글로콘 300분에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장비들 근데 이거 뭐 싱글만 먹는 거야? 자 이벤트 신청 방법은요 장피디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 어때요? 참 쉽죠? 기말고사 3초 풀이법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신청하면 주는 거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